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해주는 제주 청년센터의 위탁 운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 테크노파크가 맡아서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 더 이상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마다 운영 주체가 바뀌고 맞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해주는 제주 청년센터. 취업과 관련된 상담과 정보 제공, 정책 연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이후 도내 공공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주 테크노파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제주 테크노파크 측이 내년부터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기관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청년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건 지난 2022년부터. 당초 지난해까지만 운영하려 했지만, 후임 기관으로 거론됐던 제주 연구원이 운영을 고사하며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없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테크노파크를 대신할 기관으로 경제통상진흥원과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통상진흥원도 앞서 비슷한 이유로 청년센터 운영을 그만뒀던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업무 과정뿐 아니라 청년센터에 소속된 근로자 대부분이 계약직이라는 점도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년마다 운영기관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효율적인 센터 운영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이후 벌써 세 번째 운영 주체가 바뀐 청년센터. 기관마다 난색을 표하며 해마다 운영을 맡아줄 기관을 찾아야 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